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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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웃어 볼게요. 다시한번요. 이렇게 웃기 딱 고상태라고 얹혀볼께요. 한 번만 더 해볼께요. 한 번 해볼께요. 말아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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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두 번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느끼해진 게 제일 중요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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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주로 생기고 여기도 생기죠 그리고 일컵이 다진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유 케첩 그리고 육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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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국소마취제 때문에 눈꺼풀이 조금 내려와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웃어볼까요? 안 웃어지죠? 근데 이걸 완전히 웃을 때 안 생기게 하면 여기가 좀 통통해져야 돼가지고 그러면 인상이 좀 바뀔 뻔해서 시스날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했어요. 코도 사실은 조금 욕심을 내자면 요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어. 내일 아침에 떼면 돼요. 머리를 더 잘 깎았네요. 아 머리가 바뀌었어. 헤어스타일이 잘게 웃어볼까요?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. 이렇게 가까이서. 음 근데 코 좀 했었죠? 네 여기 팔짱. 만져보면 조금 남아있고.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탱탱해졌네요. 예전에는 이렇게 잡혔는데 그런 게 없어졌고. 이쪽도. 특히 이쪽도 이렇게. 여기가 지금 루즈한 상태예요. 약간 헐렁한 상태인데 그게 헐렁한 상태가 된 이유가 열 살은 어려워진 것 같아요. 열 살이요? 네. 웃을 때 조금 접히는 건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표정도. 뭐 딱히 부족한 건 없는데 그래도 지금 몇 살이죠? 올해 31살이에요. 그러면은 한 번 더. 한 번 더. 네. 한 번 더. 본인. 아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